일단 오늘은 요시크래프트월드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걸 동아랜단에서 찾아봐 요시쿠키? 과자 나라의 뒤에서 다섯개를 찾아야 된다고? 다섯개나 찾아야 된다고? 왼쪽이야? 오른쪽이야? 아 그들아 집갈 시간 되었다 빨리 오고라 됐대 아 진짜 야 너 빨리 안오면 아나 에스컨이 쳐놓은 건 감사합니다 여기 꽂혀있네 여기 꽂혀있네 아유 정말 어디요? 아 여깄다 아 시간은 지났네 아 나 진짜 저 멍멍이 둘 때문이야 멍멍이 둘 때문이야 요시 마지막은 그럼 어디있나요? 뭔 틈이요? 이거요? 진짜 이거 숨긴놈들은 월급도 이렇게 숨겨놔야 한다 며칠 걸리나 보자 그러니까 넥슨은 월급 뽑기로 줘야 하고 닌텐도는 월급 숨겨놔야 돼 그럼 다음간다 왜? 사과나무 있다 저기 있다 멘탈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전생의 큰 죄를 저질르면 닌텐도 스트리머로 환생한다는 말이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애들한테 좋은 게임이예요 100%만 포기하면 100%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끈기만으로는 안 되잖아 야아이씨 야아이씨 아 특당히 아아 아 그래 욕먹기 싫구나 근데 여기서 플레이 앤드 빨간 코인만 찾으면 돼 사실 이거 이렇게 내려가면 되잖아 어? 잠깐만요 아 이렇게 내려가면 안되잖아요 하 씨 되냐? 아아 진짜 안된다고 뭐 다음에 복수할 수 있겠지? 아 근데 이런 테마도 있구나 아 이 친구 봐 저거는 좀비야? 아니면은 몸이 무거워서 지금 저러고 다니는거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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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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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솔직히 하트 꽝같아요 느낌이 아 뭐 깜짝이야 아 나 진짜 여기다 씨 씨 아 빨간 코인이야 한 코인 되게 비워야되는데 허 허 허 어어 아 여여여여기까지와? 오여기까지와 어허 씨 아아 짜식아 어 안돼 어 안돼 어 어허 씨 여시서커스? 왜 도전이야 이거? 아 아... 뭐지 이거? 시간? 아! 시간제한이 있구나 저거! 아 시간제한이 있구나! 이거 심지어 넘어가지 않아도 되네? 진짜.. 저거 맞추는거? 그건 아닌거 같은데? 저기요 선생님 아 뭐해요 이거 지금 겁내빡세요 이거! 겁내빡세요 이거! 안 죽을 줄 알았거든? 미안하다 안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죽었네 넘어가자 잠입한 헤이요 서커스 객석을 찾아보면 객석은 그러면 뒤겠죠 저거는? 야 이건 이분이야? 이거 뭐 이분이야? 왜 이분이야 이거는? 아 근데 그거 어디있냐? 우리가 찾아야되는거? 저기있어 일단 저게 관객이었어 그리고 야 관람객 시체관람하고 있어 시체관람 저게 말로만듣던 시체관람이야 시체관람 뮤지컬 메노 다 죽은듯이 가만히 있어 왜 여기있어? 하하 참 꽃잎 해줘야겠어 아 끝이다 오오오 이것만 남았구나 와아 링 다 모아야 만원천점이야 그러면? 이거? 와 진짜? 돌았네? 돌았네? 야 빨콤 놓친거 없는거 같은데? 몰라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 진짜 이거 진짜 역겹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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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티 안 그렇다 티티 안 말 Или 어? 스테이지 두개다! 고잉 메리오 요시의 고잉 메리오 완성 풀수보다 마귀가 먼저 나가세요? 하긴 히힛 흠 흠 임진왜 흑 흑 너놈들을 모조리 수장시켜라 요시해저 안될 내 죽음을 저게게 알리지마라 누가 죽냐 해보자 어 저기있었어? 오오오 어휘이 헤헤헤헤 있었구만 미끌미글 오들오들 얼음받아? 어? 아아 아아아아아아 눈사람도 있어 눈사람 퀘스트 강력후보 눈사람 하필이면 위치도 진짜 개떡같은 곳에 있어 저기 보세요 나 지금 알이 없어 이중에 있다 그렇지 야아 개는 아닐거야 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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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 뭐지 이거? 슬라이딩 펭귄이 나를 쳐다본다 띄꺼운 표정으로 고래를 도와줘 볼까요? 고래를 무슨 소리에요? 어 고래가 울고있네요? 고래야 왜 울고 있니? 개가 시비 걸었니? 아하하하하하 아 웃는거봐 개가 쑤서 암 아 끝났다 비즈를 찾기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고 보니 바다 위에서 공을 탄 채로 뭔가를 찾는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혹시 그 아이가 혹시 그 녀석인가? 비즈 찾는 걸 방해하는 건 용서 못해요? 도련님 위험합니다 어어! 어어어! 나의 공타기 실력이 어떠냐 나보다 잘 탈 수 있겠죠요? 잘 타는데 난? 도련님을 화나게 하더니 건방진 녀석이 이러겠다 이제 요시 때문이에요? 요시 녀석도 바다에 빠뜨려 버리겠습니다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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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야 이게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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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아 아! 아 잠깐만! 내가 몸으로 비비면 안되네? 그렇구만! 알을 안주는? 오! 레인이 하나가 비는데? 예예 저기가 약점이 야! 이 자식이? 그런 패턴이었어? 아니 공격 위치가 남성적으로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요? 무슨 상관이요? 소녀의사님 천치드 감사합니다 아! 없어! 하나가 없어 아까는 두 대만 쓰러졌는데 오케이 오케이 하헤이 와라 이번에는 레인 꽂잖아? 그러고보면 굉장한 희귀의 보수느낌 오! 오! 있겠죠? 애초에 아까 전복기에 있던 것 같은데?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에스커리 천치드 감사합니다 야! 아아아아아아! 정말! 정말! 뭐야 이거! 뭐야 이거! 아우 안되네! 몸모를 미는거 막 그런거 될줄 알았는데 진짜 안되네! 아우 계속 밀려! 오오! 아우 진짜! 여기 이렇게 가는거구나! 됐어 끝 끝 그게 아니라 똥 싸는 곳 아니었나 손일산이 천치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잉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